그런데 같이 이렇게 상대한테 이렇게 알려주기 딱 좋을 것 같아.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강아지를 키우시는데 이름이 구름이에요. 강아지 이름이? 아니요, 엄마, 아빠한테 사진 찍어주실 때 어색하니까 구름이 하세요. 구름이. 너 드라마 뭐 구름이 하지 않았어? 구름이야, 그거는. 구름이 제가 했죠? 네가 했냐? 너는 저거 했잖아, 그거 뭐지? 왕 되는 거, 왕 나오는 거. 왕이 뭐. 제가 왕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어서. 아, 그래? 이런 금방지. 짱만 해. 맨날 하인만 했는데. 너 제일 높은 계급이 뭐야? 제일 높은 계급. 넷이. 야, 넷이는 계급이라고 해야 돼? 그룹이래서는. 넷이 딱 먹었어요, 나중에. 역정도가 처음 봐.